5월 뭐 괜찮았죠? 네 괜찮았습니다 6월 전망하기 전에 5월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하고 갈까요? 네 보통 5월 시작할 때면 항상 따라오는 말이 셀린 메이라고 해서 5월 단위 증시를 팔고 떠나야 된다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5월 중순까지만 해도 좀 그런 듯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중순 이후에는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일단은 전반적인 흐름들이 실적 전망이나 OECD 경기선행지수가 올라오면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줬었고 또 하나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 엔비디아 실적이 워낙 잘 나왔고 실적 가이던서도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제시하면서 반도체 업종이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익률을 본다 하더라도 5월 한 달 동안 코스피 대비 반도체 업종 하나만 하나가 7%포인트 이상 아웃포폼을 했고요 뒤이어서 조선 디스플레이 자동차 어떻게 본다면 경기 민감주들이 시장을 이끌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전반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흐름들은 굉장히 좋았는데 다만 코스닥은 전고점에 근접하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들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는 개인은 굉장히 많이 팔았고 외국인은 반도체를 압도적으로 사면서 이번 시장 상승을 이끌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특이한 게 일본이 돌아왔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던데 네 맞습니다 일본 증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본 증시로 보면 5월 한 달 동안에도 4% 넘게 올랐고요 30년 내 고점에 근접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견조한 흐름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일단 이런 흐름들이 나타난 데는 N화 약세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상대적으로 실적이 경조하고 경기 흐름들이 견조하다 최근 컨센서스를 보면 한국 GDP 성장 전망이 한 1.2% 전후가 되는데 이보다 일본이 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반도체라든지 여러 산업 정책들이 들어오면서 일본 증시에 대한 기대감,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주요 경제 일정 정리하면서 6월 전망 시작하시죠 6월 한 달 동안 흐름들을 보면 점차 경기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6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PMI, 그러니까 중국, 한국 PMI라든지 수출 데이터라든지 한국과 중국 경제 지표들이 좀 나오는데 5월 31일 중국 제조 PMI나 서비스 PMI가 예상보다 좀 부진했습니다 이런 흐름들에 의해서 좀 등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한국 수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좀 등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6월 2일날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고용 상황이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는지 또는 금리 인사에 대한 걱정들을 좀 살 수 있는 구간들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6월 초반까지는 조금 불안정한 흐름들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제 6월 중순으로 가면 주요 통화 정책들이 있죠 6월 15일에는 미국하고 20위 통화 정책 회의가 하루에 있고요 또 재미있는 그림은 13일날에는 미국 5월 CPI가 발표될 예정이고 15일에는 중국 실물 지표, 미국 실물 지표가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13일날 CPI, 15일날 FMC 회의, 15일날 22회의, 15일날 미국, 중국 실물 지표 발표 어떻게 보면 6월 중순이 굉장히 중요한 변국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CPI는 좀 많이 떨어지고 6월 FMC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충격을 덜 받으면서 6월 15일날 발표되는 미국, 중국 실물 지표 결과가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 중순을 지나가면 6월 말로 가면 갈수록 경기 흐름들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5월 15일날 발표되는 실물 지표 결과에 따라서 6월 말까지 시장 흐름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부채 상환 협상이 있을 때마다 금융 시장이 출렁출렁거리고 홍역을 알아요 지금 이게 미국 부채 상황 중에 투자자가 중장기적으로 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으면 정리 좀 해주세요 일단은 여러 가지 법안이 통과됐는데 재정지출을 굉장히 옥죄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곧 제시하고 있었던 IR 법안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들은 건드리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재정을 확대하는 것을 옥죄는 법안이 통과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재정을 재정정책이 드라이브 걸어서 경기를 끌어가는 힘들은 굉장히 약해졌다라고 보신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경기 충격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재무부가 채권 발행을 하면서 유동성, 시중 유동성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기적인 시장을 등락을 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시장 흐름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유동성 변화에 1위 1위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봤을 때 부채완도 협상이 타결됐으니까 모든 게 끝났다라기보다는 재정이 얼마나 줄어들지 그리고 의회 통과 과정에서 이 법안 내용들이 좀 건드려질지 그리고 재무부가 채권 발행을 함으로 인해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큰 힘들이 어느 정도가 될지를 조금은 계속적으로 좀 꾸준히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미국 채권 금리, 달러 인덱스 다시 조금 높아졌더라고요 크게 보면 미국 부채 상한 협상,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또 FMC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이벤트가 끝나면 불확실성도 그래도 많이 좀 가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전반적인 흐름들을 본다면은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때문에 좀 등락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6월 초중반까지는 그런 흐름들 안에서 시장이 움직이려면은 아마도 채권 금리, 달러 인덱스가 좀 진정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는 연중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연중 고점을 넘어서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100포인트 초반에서 지금 103, 104를 향해 가고 있는데 105포인트 돌파 시도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여기를 넘어서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 초중반까지는 이런 반등세가 좀 더 이어지면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정점을 찍고 꺾이는 시점이 되게 되면 아마 시장은 좀 편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점이 아마도 6월 FMC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심리, 리스크, 변동성 이런 지표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펀더멘탈 그러니까 경기가 엄청 안 좋다 실적이 망가진다 그런 그림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희가 밴드를 러프하게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2,400선을 깨진 않을 거다 2,500선 지지력 테스트하다가 좀 언더식이 나오면 2,400선 때 지지력 테스트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심리적인 변수에 의해서 흔들린다면 저는 매수할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심리적인 지표들, 리스크 지표들은 지금은 조금은 흔들릴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습니다 일단 Fear and Greed Index를 보시면 연중 2022년 고점권까지 다시 왔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안도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단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중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도 중립선에서 좀 밑에 있기 때문에 좀 반등 시도가 있다면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지그널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눈에 띄는 부분은 빅스라고 해서 주식시장 변동성 지수인데요 이게 2021년 저점권과 20% 안에서 그러니까 15에서 20% 안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 레벨에서 유지되게 된다 하더라도 시장이 크게 오르지 못할 거고 여기서 25% 정도까지만 올라간다고 한다면 시장이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심리지수, 리스크지수, 변동성 지수는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시그널들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하고 금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이거 하향 추세는 맞는 것 같은데 핵심 물가, 코어 CPI에 대한 걱정들은 좀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4월 CPI는 전년 대비 4.9%였고요 4월 코어 CPI는 5.5%였어요 근데 지금 5월 컨센서스를 보면 CPI는 4.9에서 4.1로 굉장히 큰 폭로 떨어지는데 코어 CPI는 5.5에서 5.3 떨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5%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많이들 걱정을 하시고 있는데 좀 코어 CPI도 점차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코어 서비스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던 게 최근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고공행진을 하고 물가 상승 압력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주택 물가가 4월 달부터 살짝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어 CPI가 더 올라가기보다는 완만하게 하향 안정세를 보일 텐데 서비스 물가와 주택 물가가 어느 정도 레벨로 떨어질지 여기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5월 CPI를 확인하는 6월 13일 날 정도가 되면 아 예상보다 좀 많이 떨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최근 가파르게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주택 물가가 좀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속도 측면에서는 좀 5.3보다 조금이라도 낮으면 시장에서는 아 물가가 이제 떨어지는구나 라는 기대를 하면서 시장을 좀 안도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이제 FOMC 회의 결과 네 좀 미리 예상해보고 싶은데요 결국 이제 뭐 이번에 보면 아 금리가 어떻게 가는 거야 맥이 잡힐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금리이나 기대가 너무 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는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확실하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페드워치에서 보면은 지금 6월 금리 인상 확률을 60% 이상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WIRP 블룸버그에서 집계하는 전망치를 본다 하더라도 7월달 기준금리 컨센서스가 5.3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올해 연말 기준금리 컨센서스는 5%까지 올라왔고 한 번 정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남아있지만 이전에 60BP 100BP 금리 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정상화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FMC에서 25BP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시장에는 크게 충격을 받지 않을 거다 오히려 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시그널을 확인하면서 시장은 좀 안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점도표가 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점도표가 상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 시그널이 종료되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는 시그널로 인지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6월 FMC 회의가 시장의 충격 변수가 되기보다는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정점을 통과하는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 기대가 정상화된 상황에서는 FMC 회의가 시장의 악조건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OECD 선행지수 보면 우리는 이제 바닥 짚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반등하고 있죠 중국은 괜찮은 것 같은데 역시 보면 미국이 안 좋아요 미국이 안 좋죠 하반기 미국 경기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 하반기 미국 경기는 둔화되는 건 맞습니다 1분기 2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많이 갖고 계시긴 하는데 하반기 경기도나 어떻게 본다면 역성장 가능성까지 열려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경기가 엄청나게 나쁠 것인가? 라는 것들은 좀 고민해봐야 되겠죠 최근 소매 판매하고 산업 생산 지표가 4월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재미있는 그림은 소매 판매 그러니까 소비 데이터는 예상보다 못했는데 제조업 생산, 산업 생산, 광고업 생산은 예상보다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리고 전년 대비 변화를 본다 하더라도 소매 판매는 아직까지 플러스권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둔화되는 그림입니다 즉 소비는 우하향하고 있는 그림인데 제조업 생산은 마이너스권이긴 한데 더 나빠지는 그림보다는 바닥을 잡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조업 경기와 소비 경기가 좀 다른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림이죠 그리고 특히 제조업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설비 가동률이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는 제조업 경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설비 가동률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을 제대로 못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 달 들어서는 급반등을 하는 자동차도 있었고 하이테크 산업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제조업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나? 더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받았고 나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 4월에 반등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미미하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더 의미 있는 것은 신규 주문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를 좀 더 선행하는 게 신규 주문인데 신규 주문은 1월 저점 이후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1월 저점 이후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소비 그리고 서비스업 경기가 둔화됨으로 인해서 이 소비와 서비스업이 미국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둔화되는 건 불가피하지만 먼저 꺾인 제조업 경기가 좀 바닥을 잡아주게 된다면 미국 경기가 둔화된다 하더라도 큰 충격은 주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면 한국, 대만, 중국 같이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에 더 좋은 그림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 경기가 둔화되는 사이클 안에서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에 좀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된다는 것들이 최근 미국 경제 지표 내부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시사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소비는 하향 추세가 맞는데 제조업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거는 기업들이 결국은 당분간 소비가 위축이 되겠지만 결국은 회복될 걸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회복될 걸로 판단한다라기보다는 소비가 둔화되고 있지만 소비가 여전히 플러스예요 소비가 망가지는 그림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업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확장 동면입니다 경기는 살아있는데 제조업 경기가 먼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그림이라서 재고를 재축적한다라든지 이런 가수요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재고를 다시 쌓으려는 그림들이 나오게 된다면 제조업 경기가 먼저 돌 수 있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조금씩 징후가 감지된다 지금 당장 제조업 경기가 좋아집니다 라는 말씀드리기보다는 소비와 서비스업 둔화로 인해서 미국 경기 둔화는 불가피하지만 차별적으로 제조업 경기는 더 나빠지기보다는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회복되는 그림들을 조금씩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수출이 중요하니까 IS 제조업 지수가 좋게 나오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겠군요 과거 흐름들을 본다 하더라도 한국 중시와 가장 연관이 높은 게 ISM 제조업 지수였습니다 그리고 위기 국면이 아니라면 46포인트 전후에서 바닥을 잡았거든요 지금이 한 46.7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조업 경기는 전반적으로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최근 OECD 경기선행지수는 아닌 것들이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그림들이거든요 최근 일본 증시가 강한 것도 여러 가지 산업 정책들도 있었지만 제조업이 돌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움직이는 거라서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에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좀 거시적으로 글로벌하게 현재 금융시장 한번 이렇게 조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인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고 해서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변수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차별적으로 먼저 경기가 꺾인 중국과 한국, 대만 이런 나라들 그리고 반도체 비중이 높은 한국과 대만은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인가 괜찮아질 것인가의 문제겠죠 미국은 소비와 서비스업 때문에 좀 더 안 좋아지는 그림이 나타나긴 할 텐데 중국, 한국, 대만은 지금부터는 조금씩 나은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큰 거시적인 흐름들을 본다면 신흥아시아는 바닥을 통과하는 그림 미국은 좀 더 내려가는 그림으로 볼 수 있어서 당분간은 신흥아시아 쪽에 좀 포인트로 맞추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미국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신흥아시아가 바닥을 통과한다고 한다면 미국 경기가 둔화되는 사이클에서는 채권금리는 좀 더 낮아질 것이고 달러 인덱스도 좀 강세의 힘이 약해질 겁니다 이 와중에 신흥아시아 통화가 조금씩 더 강세를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들도 외국인 수급 그리고 상대적 매력도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흥아시아 쪽에는 좀 더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 수출이 우리 경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게 현실이잖아요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수출 전망 뭐 좀 어쨌든 파란 등 쪽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수출 증가율을 보면 되게 암울한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을 보시면은 여전히 마이너스 10% 밑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작년 1, 2, 3, 4, 5월 달까지 수출 모멘텀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들어온에 따른 마이너스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중국 수출 증가율도 여전히 마이너스 40% 때 30% 때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서 와 수출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특히 한중관계가 악화됨으로 인해서 되게 불안정한 흐름들을 보일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출 금액을 보자라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4월 수출 금액은 툭 떨어진 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계절성이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중관계 악화로 인해서 수출이 안 좋아질 거라는 걱정들을 등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세미나 다니면서도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게 한중관계가 악화됨으로 인해서 수출이 더 나빠지고 수출 회복 시점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시는데 일단 대중국 수출 금액을 보시면은요 4월 21일부터 4월 말일까지 일평균 수출 금액이 4억 6천만 달러입니다 이거는 3월 21일부터 3월 말까지 일평균 수출 금액인 4억 5천만 달러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중관계가 악화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출 금액이 높아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5월 1일부터 10일까지 그러면 어떤가 일평균 수출 금액이 전체 수출 금액이요 22억 3천만 달러입니다 올해 최고치고요 대중국 일평균 수출 금액도 4억 9천만 달러입니다 이 또한 올해 최고치입니다 자 10일까지도 못 믿겠다라고 해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봤어요 근데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증가율을 본다면은 제조업 일수가 적었고 기조가 때문에 4월 20일까지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8.6이었는데 5월 달은 마이너스 16.1이거든요 2배 이상 나빠진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1일부터 20일까지 일평균 수출 금액은 22억 4천만 달러 이 또한 올해 최고치고요 대중국 수출 규모도 4억 7천만 달러 올해 최고치입니다 자 수출 금액 데이터를 보면은 더 나빠지는 그림이 아니라 올해 계속적으로 개선되는 그림 특히 5월 달에는 계절성 효과만으로도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어서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더 나빠지는 그림 좀 안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수출은 분명히 회복되고 개선되고 방향성 자체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런 그림들이 좀 더 이어지게 된다면 무역 수지 적자는 축소되고 3분기 중에는 흑자 전환할 가능성도 좀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7, 8월 달까지는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이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투자자들이 한중 관계 특히 정치 관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또 이렇게 냉정하게 보면 정치 관계가 좋다고 해서 중국이 안 살 물건을 사지는 않을 거고 나쁘다고 해서 꼭 한국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물건을 또 안 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걱정이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 기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소프트 소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없어도 중국 산업에 큰 영향이 없는 그러니까 한한명이라든지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제재라든지 그걸 한다고 해서 중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소비, 생산, 투자 사이클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소비는 괜찮은데 제조업 생산은 좀 미진하고요 투자는 꺾여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 드라이브로 투자를 끌어올릴 수는 있겠는데 제조업 생산은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수출과 수입을 규제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가 악화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력 파험들은 있을 것이고 게임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또는 인터넷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좀 제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제조업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이런 쪽들 수출입 관련해서는 건드리기 좀 어렵거든요 또 최근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함으로 인해서 한국 수출, 한국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이러다가 중국이 한국 반도체도 제재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메모리 반도체 전체 소비하는 비중이 한 20에서 25%가 마이크론이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대부분이 한국 기업들입니다 이 중에 차지하는 게 5% 정도는 대만이고 1% 정도가 중국 내 기업이라고 하는데 즉 거의 한 70% 정도가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 뉴스들을 한번 보신다 하더라도 중국 쪽에서는 한국과 반도체 생산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싶다라는 것들에 대한 뉴스들도 나오고 있어서 제조업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과의 교역이 좀 더 원활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여러 노이즈가 끼고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기업이익의 함수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보면 기업이익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수출이 좋아지면 기업이익이 좋아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에 앞서서 12개월 선행 EPS 순이익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12개월 선행 EPS 선행 순이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EPS는 접점 대비 10% 그리고 순이익은 접점 대비 9% 이 정도 올라온 것은 21년 8월 고점 이후 처음이거든요 OECD 경기 선행지에서도 23개월 만에 플러스만 전했고 선행 이익도 거의 1년 반 2년 가까운 시간만에 턴으라운드 하는 그림이라서 저는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외국인 수급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외국인 수급이 왜 들어오나 라는 부분들을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중요한 변곡점이 3월 22일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2022년 7월 이후 외국인이 한 22조 넘게 샀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3월 중순까지는 많이 떨어지면 사고 쭉 올라와서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했는데 3월 22일 기점으로 외국인이 8조 정도를 샀거든요 그런데 3월 22일의 흐름을 보면 원달러 환율은 1300원에서 1340원으로 올라갔고 코스피 레벨도 2400, 2500선대였거든요 레벨이 떨어지지 않았고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갔는데 왜 샀을까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익이 돌기 시작하면서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 대비 12개월 선행 EPS 상대 강도가 굉장히 내리막길을 걸었던 게 이렇게 바닥을 잡고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밸류에이션 부담도 끝없이 올라갈 것 같았던 흐름들이 4월 초로 기점을 꺾였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시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만 본다면 한국 증시 매력이 너무나도 형편없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변화의 조주민들을 보면 한국 증시 매력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시점이 3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3월 22일 외국인 순매수가 재개된 시점과 좀 얼추 맞물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서 1340원대로 올라가면서 일방적인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를 보면 어? 올라봐야 얼마나 더 오르겠어 이제부터는 환차익이 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외국인은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원화에 있어서도 환차익을 볼 수 있는 환율 레벨로 들어갔다는 점 두 가지가 외국인 수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즉 실적 전망이 돌아서면서 나타난 나비 효과들이 외국인 수급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동향만 보면 환율이 하향 추세로 좀 전환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도 생기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 개선, 무역 수지 적자 축소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시화되게 된다면 확실하게 원달러 환율을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올해 23년 말쯤에는 1200원 선 초반까지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와서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할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코스피 참 좋았는데요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을 걸로 보세요? 하반기 전망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7, 8월까지 2780선까지 열어놓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수출 개선, 실적 개선, 외국인 수급 개선 그리고 반도체 호팡 턴어라운드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7, 8월까지 레벨을 올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6월 한 달 동안은 좀 삐그덕삐그덕 될 것 같아요 5월 달에도 5월 초중반에 밀렸다가 5월 후반부에 올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6월 초중반에는 2500선 좀 언더십이 나온다면 2400선에서 지지적 테스트하고 2650까지 올라가는 그림들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7, 8월 달 가면서 업황이나 실적들이 좀 더 올라오게 된다면 2700선 이상, 2780선 또는 좀 오버시틱이 나온다면 2800선 돌파 시도까지 열어놓을 수 있으니까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비중 조절을 하셔도 되겠지만 아직까지 주식 비중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6월 초중반에 좀 흔들릴 때 좀 사업 오신다면 한 10%, 15% 정도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구간으로 여름까지는 들어갈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팔아야 될 때가 아니라 모아야 될 때인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도체 업종을 많이 파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점에서 사서 수익이 나서 파는 거는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손전하신다거나 아니면 좀 그동안 기다렸던 데 지치셔서 이걸 팔고 다른 데로 간다거나 라고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모아야 될 때지 팔아야 될 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첫번째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